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용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아침 맞고 계십니까? 어제 제가 술 한잔 마시지도 않았는데 관훈 라이트클럽에서 막판에 주정을 부린 것 같습니다. 술도 안 마셨는데 주정을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어제 참 제가 마지막의 모습은 방송인으로서 좀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망언을 했다든지 망동을 했다든지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지향하는 방송과 전혀 다른 넋두리 이게 너무 길어졌습니다. 방송은 기본적으로 아무리 유튜브라도 내 개인 방송이라도 방송을 사유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평소 불편했던 기자에 대한 비난 또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연민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쓸데없는 말들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조간신문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혐오를 혐오하다. 책 좀 사주세요. 여러분 3세 찍었는데 많은 분들이 읽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무엇보다도 개신교인들이 많이 읽어야 돼요. 목사님이 얘기했다고 전도사님이 얘기했다고 장로님이 얘기했다고 권사님이 얘기했다고 이런 혐오의 메시지를 받아들고 이분들이 얘기한 거면 기본적으로 성경에 부합하겠지. 기독교 정신에 부합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무분별하게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 말이 뭐냐.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하는 말이 뭐냐. 바로 극우 세력들이 돌리고 있는 가짜뉴스. 혐오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혐오를 혐오하다. 이 책을 읽어보세요. 그 카카오톡. 카카오톡에 나오는 메시지 보고 비웃습니다. 동화되지 않아요. 적어도 그런 의도로 혐오를 혐오하다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레드웨어님 7권 샀어요. 7권 사가지고 사람이 거듭났습니다. 영생의 그런 축복을 받게 됐어요. 농담입니다. 빤스가 자라는 농담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보름달빵님이 왜 대박입니까. 아! 국민과의 대화 참여하기 위해 서울 가신다고? 어디서 가세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너무 좋으시겠다. 대통령도 뵈시고. 저도 사실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양산 자택에서 홍시같이 먹으면서 김정숙 여사님하고 주진우, 김호준 5명이 앉아가지고 대청마루에 앉아가지고 양산 시내를 바라보면서 제가 문 대통령님 성대 못 샀다고 말이죠. 시발 새끼! 그랬더니 김정숙 여사님은 그냥 자질을 지시고 문 대통령님은 그냥 먼 삶 바라보면서 씩 웃으시고 그랬던 일들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그래요? 그때가 11월인가 그랬습니다. 12월 그랬어요. 지금으로부터 7년 전 이야기입니다 아주 뭐 양산 자택에서 문 대통령님은 그냥 뭐 아주 인자하신 교장선생님 시골교장선생님 같은 부모가 느껴졌어요 문 대통령님 앞에서 문재인입니다 이명박 이 씹새끼 대통령님은 아마 대통령 임지 마치시고 그렇게 하실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는데 문 대통령님 꿈이 있어요 무슨 꿈이냐면 고향 흥남으로 가셔서 남과 북이 통일되면 또 통일되면 북한 주민 우롱하고 사기치는 인간들 많을 거란 말이죠 변호사 기업에서 그런 분들 도와주면서 여생을 보내겠다 북한 주민들 도우면서 여생을 보내겠다 이런 뜻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멋진 분입니다 이분한테 정치를 해달라고 부탁한 게 너무 내건 대통령이 되셨고 좋은 일들 많이 펼치시니까 그래요 그 진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한국면 지나니까 다시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잖아요 자유한국당이 문 대통령을 말하자면 능가하고 싶다면 그분의 기본적인 인품 인품 이걸 좀 따라할 필요가 있어요 인품 인품은커녕 저기 발톱에 때만도 못한 인간들이 지금 문 대통령보다 자기들이 더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얼마나 웃을 따름입니까 참 좋은 대통령을 두고 있다는 점만은 제가 가까이서 그분을 본 입장에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 좋은 분이에요 성직자보다도 더한 성직자스러운 풍모를 가지신 분입니다 아니 그 연반이 지금도 집권하고 2년 반 지나는 동안 어디 자기를 앞세운 적이 있었습니까 아무리 욕을 했었더라도 심지어는 뭐 목을 따겠다는 이런 미친놈들이 설치는 판에서도 가만히 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 불편하다고 누군가에게 권력을 남용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 골탕 먹이는 짓거리는 이명박이가 잘했지 박근현도 잘했고 촛불혁명으로 박 김 대통령은 이런 인품과 풍모를 가져야 됩니다 딱 맞는 대통령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백분토론 오늘 국민과의 대화 어떤 대화들이 이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이 집중되지 않겠어요 사회 보시는 분이 이제 배철수 씨 아닙니까 배철수 씨 송골명 배철수 씨가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과 동갑이에요 53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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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아마 문성근 배우 님도 53년생인데 같은 53년생 아니냐 이렇게 딱 문성근 배우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문 대통령님 저는 빠른 53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배철수 씨가 배철수 씨가 53년 3월 이후생이라면 문 대통령님 동생인 거죠 우리 사회에서 1,2월생과 3월 이후 12월생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담이 길어졌습니다 여러분 혐오를 혐오하다 3쇄발행 바로 3쇄발행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가짜 뉴스에 중독됐고 혐오에 중독된 기독교인에게 아주 유용한 책이고요 또 보수 극우 이런 정치 식견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도 좋은 책입니다 혐오를 혐오하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또 오늘 또 피하지방법원이 같은 시간에 시작하는군요 뭐 할 수 없지 뭐 우린 우리대로 또 진도 나가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예 아 그래요 배철수 형하면 굉장히 젊은 이미지인데 말이죠 문 대통령님 하면 중후하고 어 그런데 말이죠 배철수 씨는 저기 청바지가 어울리는 분인데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요 친박과 전면전 선언한 조선일보 이야기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조선일보의 논조를 잘 보면은 워낙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사납게 물어뜯는 뭐 문 대통령에게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거라면은 있는 사안 없는 사안 다 가져와서 공격하는 이런 조선일보라서 조선일보하고 빤스하고 뭐 혹은 우리공화당 조원진이하고 다 닮아 보이죠 다 같아 보이죠 반문재인 면에서는 같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요 친박 친박 너희가 좀 사라져줘야 한다 내가 다음 총선에서 장사할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꼬이야기 잠시 후에 소상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부터 만나볼까요 자 비타샵 그린스무디입니다 여러분 비타샵 그린스무디 김용민이가 살이 안 빠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비타샵 그린스무디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비타샵 그린스무디를 해서 이 효과를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입증하면 그때 뿐이죠 그때 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린스무디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그 필요성을 입증하는 차원에서 제가 계속 살이 쪄있는 상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린스무디 다이어트는 맛있고 배불러야 한다는 역발상 때문에 그린스무디가 대박이 났습니다 미디어 오늘 기자가 그린스무디로 불과 2개월 만에 엄청난 감량을 했다는 사실 이를 입증합니다 조윤호 전 기자의 지금은 미디어 오늘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린스무디는 고통스러운 다이어트가 아니라 맛있는 다이어트가 가능합니다 먹으면 포만감도 오래가요 맛있는 다이어트 오래가는 다이어트 배부른 다이어트 비타샵 그린스무디를 김용민 닷컴에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잃어버린 몸매 과체중주의보 네 해법은 이거예요 그린스무디 다이어트 두 달 후 마이너스 10kg 조윤호 전 기자는 15kg을 뺐습니다 두 달 만에 15kg이 어느 정도인가 저기 저 정육점 가서 비계한 15kg 달라고 해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줍니다 그게 내 몸에서 나간단 말이죠 방법은 하나 저거 두 포 하루에 두 포 그러니까 두 끼를 저걸로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뭐 운동 이런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린스무디 아침 저녁 요렇게 해서 드시면 딱 좋겠어요 비타샵 그린스무디 다이어트 여러분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아 이게 또 어떻게 파리들이 또 들어왔니 아 정말 참 짜증나게 자 조선일보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꼰대당 비판 쏟아져도 한국당 TK 친박 의원들 요지부도 지금 조선일보는 친박 반대가 핵심이 아니라 총선 승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총선에서 승리해야 총선에서 승리해야 다음 자유한국당 집권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논리가 왜 성립하느냐 제가 어제 관훈 라이트클럽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우리 사회 공직사회 공직사회가 자유한국당 정부를 좋아하겠죠 대생적으로 개혁하려는 그런 정권은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막 개혁작업을 돕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하나 바람빼고 하나하나 어깃장 놓고 그렇게 해서 결국 무력화 해버립니다 내년 총선에서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패한다면 이거는 한국당 승리라기보다는 늘공의 승리라고 봐야 되겠죠 늘공무원 어쩌다 공무원이 아니라 늘공무원 늘공 늘공 늘공의 승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개혁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정권이 관료에게 포섭이 됩니다 지금도 고용노동부 보면 MB 때 차관했던 사람이 지금 장관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노동정책이 산으로 간다 주 52시간제 도입 이거는 물 건너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우리 저 고용노동부 장관계에서 대통령께는 입바른 얘기 듣기 좋은 얘기 했겠지 입바른 얘기가 아니구나 듣기 좋은 얘기 하면서 아 뭐 점진적으로 추진해서 반드시 안착시키도록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보고했겠죠 이거 안 됩니다 강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결국 관료들이 하나하나 포위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장관 청문회까지 도입하면서 그 정부의 핵심 가치를 실현할 사람들이 잘 뽑히지 않아 그런 사람들 데려왔다가 막 그냥 야당에 공세를 받고 나다빠지고 상처 입고 그래서 리더십 상실하고 관료들에게 발언권을 상실하고 지도력도 상실하고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아 이거 보면은 자유한국당이 자기들이 집권했을 때 이것이 또 부메랑으로 돌아오긴 했지만은 야당할 때는 장관 인사 청문회가 참 좋아요 그렇잖아요 여론을 흔들어가지고 뭐 지금 조국 장관 건도 그렇게 해서 억측만으로도 이렇게 자기들이 국면을 주도했잖아요 36%까지 지율이 오르기도 하고 말이죠 자 이제 만약에 늘공이 승리하는 총선 결과가 나온다면은 이건 뭐 보나마나 자유한국당이 득세하는 세상이 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개혁을 못하는 정도가 아니죠 개혁을 못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뭐 이제 그 아 생각을 했었는데 늘공이 다 지배하게 되면은 부동산 정책도 산으로 가고 어 검찰개혁도 산으로 가고 여러분 늘공의 표상이 누구입니까 대표적 늘공이 누구예요 중앙부처 공무원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검찰공무원 바로 검사들입니다 검찰개혁 다 물건으로 갑니다 자 그럼 정권말로 간단 말이죠 자기들에 대해서 개혁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검찰총장부터 시작해서 정권의 안티인데 어 탈탈 털지 않겠습니까 유력한 대권주자들 그러니까 다음 총선 때까지는 그야말로 다음 총선 이후에 만약에 늘공이 승리하게 된다면은 이러면은 진짜 대책 없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는 총선 승리를 하면 자연스럽게 대선 승리도 가능하다라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그림이 불합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 내년에 자유한국당 후보들은 신상을 내놓으려고 조선일보가 길을 쓰고 있는 겁니다 어찌지 보면은 조선일보가 이런 한국당 총선 승리에 한국당 총선 승리에 선봉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싱크탱크가 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말이 먹혔는데 조선일보 말을 누가 듣습니까 조선일보의 너무들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게 제가 열심히 조선일보 읽은 뭐예요 설명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조선일보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데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좀 아 나 참 어? 그래서 그래서 조선일보로서는 지금 한국당에 지금 완전 유튜버에 중독돼가지고 크고 유튜버에 중독돼가지고 지금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조선일보는 조선일보도 가짜뉴스의 본산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중간민심은 좀 엿들으려고 꽤나 애를 쓰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지금 중도의 목소리까지 들어야 돼요 중도의 표를 받지 않으면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은 제 아무리 뭐 극우 유튜버에서 환호를 받고 박수를 받는다 하더라도 방선이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인천 Object approximation 지금 다시 당권을 쥐고 지정하러서는 기사에도 나옵니다만 지금 침박계가 주요 당직을 다 장악을 했단 말이죠 이러면 뭐 도로침박당인 거죠 도로침박당이 되면 대선 때 탄핵 심판했던 그 프레임이 다시 작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6.13 지방선거 이후 불출마 의사를 드러냈던 정종섭 의원마저 불출마라는 말을 직접 하지는 않았다. 다시 나오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현재 대구시당 위원장도 맡고 있다. 정종섭이 서울대법대 교수하다가 여기 왔는데 아주 기가 막힌 인간입니다. 수업시간에 그런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 분명히 알아둬야 되는데 나는 나 정도면 한 10표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한 100표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디 정치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던지는 한 표하고 자기가 던지는 한 표하고 이 표의 등가성이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같은 가치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처럼 똑똑하고 아는 것도 많고 이런 사람들이 던지는 표가 더 말하자면 무게 있는 표가 돼야지. 어디 뭐 그냥 정치라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 던지는 표하고 갖다 버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 하지 말자는 인간이죠. 그런 인간이 무려 서울대에서 헌법을 가르쳤어요. 정종섭은 말할 것도 없고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친밖에 TK 의원들은 입으로만 좌파가 재집권하면 나라가 위험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이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것을 지상과제삼아 행동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 친밖에 TK 의원들이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TK 의원 중심의 친밖에는 박근혜가 탄핵당한 2017년 이후 위기에 몰렸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원내대표 올해 2월 당대표 선출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완전한 주류로서 지위를 회복했다. 황교안 체제 출범 이후 주요 당직자 인선의 70%가량을 친밖에가 장악했다. 친밖기가 주요 의사결정을 좌우하면서 당 정책마저 중도층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민부론, 민평론, 민교론을 잇따라 발표했지만 반향이 없다. 민부론은 관대신 민간주도, 세금 아닌 시장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서 2030년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를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당 내부에서조차 뻔한 이야기로 냉무라는 비아냥이 나옵니다. 인적 쇄신도, 외연 확장과는 무관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인적 쇄신도. 한국당 한 재선 의원은 박찬주 전 사령관 영입, 이자스민 전 의원 탈당의 지도부는 뭐가 문제냐라고 되묻고 있으니 당혹스럽다. 청년 세대들에게는 꼰대당이라는 이미지만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와, 이거 보면 조선일보 기사가 맞나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정확한 정세 분석이에요. 심지어는 김세현 의원 불출마에 대해서 친박 일부에서는 자신 없으니까 다음에 당선되기 힘드니까 꼭 문이 뺀 것이다. 이렇게 비야를 했는데. 참, 말 다 했네요. 이런 친박, TK들을 엎을 수 있느냐. 황교안이 천만의 말씀은 그렇게 못합니다. 못하고 있어요. 못할 것이고요. 그래서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안 된다. 지금 이 구조. 친박 중심, TK 중심의 이 구조로 다음 총선에서 희망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친박을 정리하지 않으면 최소한 박근혜의 이미지를 떨궈내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조선일보는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보다도 더 다급합니다. 내년 총선에서 이겨야 됩니다. 이기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TV조선이 없어질지도 몰라요. TV조선이 없어져봐. 그동안 투자한 게 얼마인데 조선일보는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지면 큰일 난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사승결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 참 이 조선일보의 절박감을 좀 배워야 됩니다. 한국당을 배워야 됩니다. 친박 정리에 배워요. 친박 정리하고 최소한 친이, 최소한 친이 정도로 당의 색깔을 좀 틀어도, 틀어도. 아, 될까 말까 한 판인데. 지금 친박들이 설치고 자빠졌고, 이 구조는 바뀌기 힘들 것 같고. 황교안이 그렇다고 정치적을 발휘해서 뭔가 변화를 주기도 그렇고. 저 박찬주 형입도요. 휘둘린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뭐, 황교안 두네. 아, 박찬주 대장은 훌륭한 분이다. 귀한 분이다. 저런 분을 모셔와야 된다. 에이, 설마. 누군가가 또 이렇게 바람을 넣었겠지. 이 사람 갖다 쓰라고, 박찬주 갖다 쓰라고. 그랬겠지. JMK님, 최소한 친이는 그 구는 아닌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조선일보가 우군이 없네요. 자유한국당도 우군이 아니고, 미국도 우군이 아니고. 조선일보가 외롭습니다. 여러분, 많이 외로운 조선일보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나저나. 이거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아, 이게 또 빠졌네. 여러분, 여기 이제 고양시 이케아라고 합니다. 고양시 이케아. 조선일보 보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구독자가 점점 주니까. 또, 많이 찍었잖아요. 많이 찍었는데, 이건 뭐 바로 계란판 공장으로 가니까. 아, 보급소에서는 조선일보 좀 보시라고. 혹은 조선일보의 이 메시지를 좀 주목해 보시라고. 이렇게 조선일보 그날짜 신문을 잔뜩 갖다가 놓습니다. 여기 고양시 이케아에서 촬영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선일보를 사람들한테 뿌리고 있습니다 야 조금만 찍어 그러면 보는 사람 없으면 조금만 찍어 뭐 이렇게 많이 찍냐 쓸데없이 어제도 관훈 라이트클럽에서 얘기했지만 조선일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신문을 찍어내는 그런 신문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상은 이래요 고양시 이케아에서 저렇게 무료로 뿌리고 자빠진 겁니다 포장지로 갖다 써라 그래요 그런 맥락도 있을 수 있겠네 근데 보십시오 여기 옛날 신문이 아닙니다 그날짜 신문이에요 그날짜 신문을 왜 갖다 놓겠어 포장지로 갖다 쓰라고 천만의 말씀이지 그리고 아니 저기 뭐야 신문지로 뭘 포장을 해요 여러분 신문지로 포장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덮개 정도로는 쓸 수가 있겠지 고기 구울 때 필요하다 그래요 고기 사신 분들 신문지 좀 가져가시겠네 저렇게 허가 받고 조선일보 갖다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양시 이케아에서 촬영된 사진 제보 사진이 와가지고 여러분들께 공개합니다 이주연님 똥 닦는다고 에이 신문지로 어떻게 똥을 닦아요 아니 휴지 없습니까 그 무슨 조선일보 아무리 조선일보라도 그렇지 저걸 어떻게 아 저럴 때는 좋겠네 우리 레드웨어님 말씀 배변판 근데 말이죠 그 똥을 거기다 싸가지고 어디다 갖다 버립니까 아유 지저분하다 생각만 해도 깨진 유리 버릴 때 그때 필요하겠네 그래서 가져가시라고 아이고 야 적당히 찍어 보지도 않으신 분 왜 이렇게 많이 찍어 이런 조선일보가 지금 며칠 전에 수능에서 수능 시험지 너무 많이 찍었다고 지랄을 했습니다 야 니네 신문지 나 신경 써 무슨 야 그 대학 수학능력시험인데 시험지 모자라면 어떡하려고 어 넉넉하게 준비를 해야지 또 찍었는데 딱 적당량만 찍어봐요 만약에 뭐 파본이라도 나와봐 잘못 찍은 거라도 나와봐 바꿔줘야지 너희는 뭐냐 어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인데 아니 저거 다 치우고 우리 최신 정보 갖다 놓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안 같습니다 아 북글씨 연습 때도 좋다고 쓰임새 은근히 많네 쓰임새 은근히 많아 아니 그러면은 그 빈종이를 찍어내든지 빈종이를 아니 북글씨 쓰임새라면은 빈종이가 더 좋지 않겠어요 네 캠프파이어 할 때 불쏘지게 어이구 쓰임새 너무 많네 어 하하하하 저렇게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어 구독자가 없으니까 많이 찍어가지고 저기다 갖다 놓은 것 같아요 느낌에 예 자 그래요 어 이 기사 받고 오늘 조간 기사 하나 주목할 만한 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기사 읽고 분기탱천했어요 DMZ 아시죠 DMZ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비무장지대 어 사실은 지금 남북 간 군사적 대치를 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엄밀히 말하면은 북미 간 군사적 대치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유엔사와 북한 사이에서 지금 군사적 대립 상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군도 이제 연합 어 이제 유엔사에 속해 있습니다마는 유엔사 사령관이 누구예요 바로 주한미국 사령관입니다 미국이 저렇게 횡포를 보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정부가 얼마 전에 독일 대표단이 8.29 보존 GP 방문을 성사시키려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비무장지대 출입 허가권을 지닌 로버트 에이브럼스 유엔군 사령관한테 협조 요청 전화를 했는데 유엔군 사령부는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서 불허했습니다 아니 일국의 국방부 장관이 자기 영토 안에 있는 이 비무장지대 자기 영토에서 비무장지대로 이제 들어가려고 했는데 협조 요청 전화를 했는데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이게 허가를 받아야 될 일입니까 그때 데리고 들어가니까 어 경우에 참 아 저기 그 뭐라고 그러지 그 그러니까 업무에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연락을 한 건데 도둑 불허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통일부 차관이 에이브럼스 사령관한테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했는데 유엔사는 어떠한 안전상의 이유가 있는지 끝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항의서안이 가면 아 실상은요 이런 저런 저런 이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들어가시기 들어가시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 이해해 주십시오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안전이 더 중요하지 그렇잖아요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것도 아니고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 여기 니네 나라 땅이냐 여기야 6월의 비무장지대는 평화로웠어요 지난해 9.19 군사합의 이후 단 한 건의 충돌도 발생하지 않는 등 1953년 정전 이래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 김정은 위원장과의 합의 이 이후로 단 한 건의 충돌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군의 자녀를 보내신 부모님들은 얼마나 안 도왔는지 몰라요 얼마나 문 대통령에게 문 대통령에게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말이죠 비무장지대 평화의 길이 고성 철원 파주 구간으로 개방됐을 정도였는데 지구에서 가장 엄격한 경호를 받는 미국 대통령이 6월 30일 판문전에서 남북 정상과 사상 첫 삼자번개 만남을 하는 사실 이런 것까지 감안해 보면 유엔사의 이런 핑계는 안전상의 이유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핑계를 한 것은 이거는 기후다 이거는 거짓 거짓된 근거로 해서 안전상의 이유라고 했는데 그 말 자체가 거짓이다 이걸 옮겨나는 것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8.29 보존 지피 아시죠 군사분계선 남쪽 비무장지대에 있는 지피인데 사실 비무장지대면 무장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장을 했어요 저쪽이 무장하니 이쪽도 무장하는 수밖에 없었는데 정말 말 그대로 말 그대로 비무장지대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무슨 뭐 군사작전하는 것도 아니고 독일 대표단 다른 나라의 대표단이 와서 여기를 한번 시찰을 하려고 했는데 그걸 못 들어가게 했어요 미국 대통령은 또 그렇게 만나게 해줬으면서 사실 또 살펴보니까 군사분계선 남쪽 비무장지대의 안전 확보 임무는 한국군 22사단이 맞는다고 하네요 유엔사는 사실상 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사례를 한겨레가 들고 있습니다 8월 초에는 동일부 장관을 상대로 유엔사의 주권침해적 횡포가 있었는데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파주 DMZ 평화의 길 개방 행사를 참석한 김에 비무장지대한 유일한 민간인 거주지인 대성동마을을 방문하려고 했는데 유엔사는 장관만 가시라 취재진은 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주민불편이 그 이유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국무위원이 비무장지대한 유일한 자국민 마을을 방문하는 모습을 취재 보도하는 것이 주민불편을 끼친다 김 장관은 그래서 대성동마을 방문을 포기했어요 야 야 여기가 니네 나라냐 다시 한번 묻자 니네 나라야 하하 나 참 자 이제 진지하게 한국 국민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뭐 꼭 그렇게 되라는 뜻이 아니어도 또 뭐 그렇게 될 일도 없겠지만 주한미군을 한국 국민이 주한미군 철수를 한국 국민이 얘기하면 미군이 깜짝 놀랄 거예요 지금 조선일보 자유한국당 등 한미동맹을 뭐 그냥 신주단지처럼 여기는 이자들 이자들 때문에 사실 지금 미국이 웃고 있어요 야 너희들이 한번 우리한테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한번 얘기해봐라 그게 될지 다수의 남한 국민들한테 공감을 얻을지 한번 해봐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뜨겁게 의지를 모아서 주한미군 당신들이 여기 임대료 내라 이 땅에 당신들의 이익이 있어서 온 거 아니냐 그리고 돈까지 받고 있지 않느냐 임대료 내라 이러는 거예요 이거 어떨까요 여러분 6조를 지금 달라고 하잖아요 1년에 6조를 줍니다 그리고 임대료를 한 7조 받아요 7조 받아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원상대로 하자고 하겠죠 지금 저 주한미군한테 주는 돈 돈이 남아가지고 예금 통장에 넣고 또 그걸 갖고 돈을 풀리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는 좀 일본 국민들하고 뜻을 맞출 필요가 있겠다 일본 국민들과 뜻을 맞출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일본 국민들하고 일본 국민들하고 한국 국민하고 뜻을 모아가지고 주일미군 주한미군 나가라고 그래 보십시오 그럼 이제 미국이 입장을 180도 바꿀 거예요 그런 거에 있어서 한번 아베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한번 뜻을 모아보면 어떨까요 주한미군 전기세 엄청 싸요 이거 현실화하는 겁니다 현실화하는 거예요 가정용 전기세로 전기요금으로 바꾸는 겁니다 주는 돈 말고 토지, 세금, 전기수도, 간접자본까지 하면 그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 합쳐서 한 해 6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군이 당장 현금으로 자기들한테 달라고 하는 돈이 올해까지는 1조인데 내년부터는 6조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한미군이 주둔함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6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6조 주고 또 6조를 드려야 한다면 이거는 10조가 넘어가잖아요 그런 주한미군이 있어 뭐합니까 차라리 그 비용으로 국민들 복지에 쓰고 또 평화통일을 위한 시드머니로 활용하고 그게 낫지 않겠어요 자 이런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첫 번째 섹션이었습니다 일곱 50,000 30,000 30,000 40,000 50,000 50,000 50,000 30,000